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에델바이스 연주곡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혹시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방금 연습했던 멜로디, 나비아, 그리고 지금 배우실 에델바이스까지 이 세 곡 모두 옥타브, 레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곡이에요. 그래서 옥타브, 레에를 연습하는데 조금 더 좋은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 옥타브의 다른 운지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요. 옥타브, 레에 신경 써서 연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에델바이스라는 연주곡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델바이스는요, 4분의 3박으로 기본 샘여림은 강약약, 강약약 이렇게 흘러가죠. 그래서 에델바이스 악보를 자세히 보시면은요,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멜로디 라인들이 두 마디를 기준으로 한 묶음처럼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 연습했던 거는 한 마디 정도로 멜로디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도 괜찮으셨다면 이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마디가 연속적으로 연주되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. 제가 만약에 연주해 본다면요, 원, 투 그렇죠. 첫 번째 줄만 연주를 하더라도요, 에델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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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디씩 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하지 마시고요, 두 마디를 무조건 같은 호흡으로 같은 호흡으로 두 마디를 표현을 충분히 엮어서 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전의 연습곡이랑은 다르게 솔에서 레 로 도약하는 멜로디가 많이 나오거든요. 솔에서 레 로 도약하실 때는 왼손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만 더 쥐어주면 돼요. 그리고 옥타브 키만 같이 눌러주시면 되죠. 리 솔레 하는 동안에 리 솔레 해서 왼손에 키 세 개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쥐어주고 계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다시 불어 볼게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하고 세 번째 마디는 도 솔 파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도 솔 파 해서 아까 에델바이스에서는 조금 더 진행하는 느낌 그리고 에델바이스에서는 조금 더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. 레 에서 도 넘어가는 부분에 충분히 박자가 길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. 리 솔레 둘 숨 쉬고 도로 교차를 동시에 해주시면서 바로 도 솔 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다시 해볼게요.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상행하고 행하는 멜로디를 나란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 비 미 미 파 솔라 소 여기 아침 이슬에서 저는 두 마디를 표현하시고 바로 호흡을 하실 자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호흡을 어디에서 해주셔야 되냐면 아침 이슬에 저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한 박이 지나고 나서 호흡을 들여 마셔 주셔야 돼요. 기왕이면 저저까지 네 마디를 표현해 줄 수 있으시면 좋고요.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세 번째 마디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해볼게요. 그렇죠.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해주시고 네 마디 꼭 한 번에 가지 않으셔도 되니까요. 세 마디 정도는 한 숨에 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 미 솔 레 도 솔 파 이거는 아까와 같이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죠. 그래서 이전에 첫 번째 마디를 연습을 많이 해주셨다면 돌아오는 멜로디 라인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어떤 연주곡이든 어떤 연습곡을 들어가시게 되든 항상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는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반복되는 리듬이나 반복되는 멜로디들이 많이 나오니까요. 처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나를 반겨주네 세 번째 줄에서도 세 번째 줄에서도 미 솔 도약하는 부분 나오고요. 솔라 시도 교차가 나오면서 호흡을 충분히 세 마디 이상 가주셔야 됩니다. 충분히 세 마디 이상 그러고 숨을 쉬어 주셔야 되고요. 눈처럼 빛나는 수결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마디를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. 아니면 눈처럼 빛나는 순에서 두 박을 연주하지 마시고 한 박만 연주하시고 한 박 동안의 숨을 충분히 들여 마셔주면 호흡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음정 연습하고 운지 연습을 최대한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랑성 레 도 시 솔 리듬 마찬가지고 호흡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최소 세 마디 한숨으로 가주셔야 되고 라 도 레 도 시 이거 라 도 라 도 레 도 시가 교차 운지도 나오면서 잼잼 이렇게 도에서 레 로 비 옥타브 넘나드는 운지하고 교차 운지가 계속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운지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라 도 레 이와 같이 리듬을 조금 지켜주시면서 길게 나오는 박자에서 다음 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운지를 충분히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다시 호흡하시고 그렇죠.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앞에 멜로디와 같은 멜로디가 뒤에서도 반복이 또 되거든요. 멜로디들이 반복이 많이 되는 곡이에요. 그러니까 이전에 연습 절대 틀리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동안에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앞에 부분 연습해 주셨다면 뒤에 부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.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마음 속에 꽃이 마지막 두 마디 마지막 이어 여기 두 마디가 이전에 나와 있는 멜로디랑 조금 다르죠?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뜻하면서도 마무리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첫 번째 도는 연결해 주시고 두 번째 도는 마무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. 에델바이스까지 연주해 보셨는데요. 어떤가요? 어렵지 않죠? 어렵지 않은 쉬운 곡들로 천천히 운지 연습해 보시고요. 이거 스케일 연습뿐만 아니라 연습곡으로도 충분히 운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조금 더 재밌게 한다는 마음으로 다만 이 연주곡을 뭐 연주를 하겠다. 내가 이거 연주할 곡은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?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. 스케일 연습 대신에 연주곡으로 연습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꼭 쉬운 곡이라도 천천히 마스터를 해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항상 마무리가 되고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곡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시면서 성취감도 조금 더 잘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오늘은 옥타브 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. 다음에는 이 옥타브 미, 파, 소울까지 넘어가는 연습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